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의 월산리입니다. 지평 막걸리로 익히 알고 있는 양평군의 지평면인데요. 월산리 마을의 전통 한옥구조로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뜻하게 포장된 마을길 따라 새로 신축되는 전원주택과 구옥이 예쁘게 펼쳐져 있는 월산리 마을이고요. 마을 안쪽으로 연결된 도로에 길게 접하고 있는 전통 한옥구조의 농가주택입니다.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노기산 아래쪽에 자리잡은 예쁜 월산리 마을의 전경이고요. 마을 위쪽에 조망권 좋은 위치에 있는 전통 한옥구조의 주택입니다. 지적도 보이시는 것처럼 마을길 도로가 길게 접혀있는 자리이고요. 대지 229평에 건평 17.5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평수는 20평이 넘어 보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자연 보전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하수처리구역, 소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입니다. 수도권전철 경위중앙선 지평역이 지평면 소재지와 함께 자동자 약 10분거리 위치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와 외부 올수리를 마친 전통 한옥구조의 주택입니다. 매매가 2억 5천만원이고요. 거실과 안방 그리고 가운데방 작은방 모두 올수리를 마친 산뜻한 전통구조의 한옥주택입니다. 화장실, 욕실 또한 깔끔한 타일과 세면기를 교체하여 신축된 주택과 다름없이 했고요. 안방과 거실, 가운데방 모두 산뜻하게 올수리를 마쳤습니다. 넓은 마당과 함께 넉넉한 공간의 전통 한옥구조의 주택입니다. 창호 또한 최신 하이샤시 창호로 모두 교체하였고요. 대지 229평과 건평 17.5평으로 되어 있는 매매가 2억 5천만원의 전통 한옥구조 주택입니다. 낮추막한 야산에 신축되는 전원주택들과 기존 구국의 예쁜 마을 풍경을 갖춘 월산리이고요. 건축물대장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세컨하우스형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소재한 전통 한옥구조의 넓은 마당과 넉넉한 공간의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